안녕하세요. 한골준입니다. 삶이 이상하죠? 이 게임의 제목입니다. 삶이 이상해. 여자 주인공 무슨 글이 적혀있는지 한번 볼까요? 오랜만에 하니까 조작이 잘 안되지만 뭔가 시간을 끝끄리 돌리는 거죠. 네. 기숙사 같은데요. 로가 말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. 미국은 저런 미식축구를 많이 하죠. 선수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저렇게 사진 찍기 찔다네요. 상대해 줄 시간이 없나봐요. 어. 별로 좋은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. 자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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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이랑 계속 공을 이렇게 던지고 바꿔 하는 걸. 으흑을 우유를 conjunto 배고픈 우유를 쉴 월요일 물길 치듯이요. 이쪽으로는 더이상 못가네요. 케이트 케이트? 아 뭐야. 쓰레기통도 있고. 이코프렌드리. 환경을 생각하는 거란. 케이트. 케이트. 좀 우울해 보인다는데. 말을 한번 걸어볼까요? 혼자 있고 싶다네요. 기분이 그렇게 안좋은가봐요. 혼놀이 부르면서 청소하고 있네요. 이쁘다.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놀라운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것 같기도 하고. 그냥 X-Files이 이상하네. 오 이상하네. 포스트. 바빠 보인다. 이 레이첼 암버 포스트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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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쁘네요 그 실종된 여자가 그 실종된 여자가 약간 중요한 뭔가 이슈거리인 것 같아요 어?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는 울주는 스프링클러죠 간대 여기 의자에 앉을 수는 없을까요? 앉을 수는 없네 뚜벅뚜벅 뚜벅뚜벅 공사 중인가봐요 어 쓰레기통도 있고 어? 파리드가 있다 어우 어? 알이샤 아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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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아이샤 아이샤 음 음.. 친해시교시키고 싶다 봐 No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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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Bro You can't take a picture You gotta wait till Friday's game 음, 일단 봐 음.. 음.. 뭔가.. 시간의 극복을 틀릴 수 있는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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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..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?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은데 길막 되게 거덜목거리네요 예 음.. 되게 거덜목거리네요 예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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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라고 음.. 음.. 제제.. 나쁜 애구나 어? 어? 뭔가 느낌적인 느낌 스프링클러도 돌아가고 저쪽 안쪽으로 어? 갑자기 화면이 전환이 됐어요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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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와인드 리와인드 어.. 리와인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뭔가.. 중요한 뭔가 이벤트를 빠뜨리고 왔나봐요 제가 어쨌든 오오 그래 시간을 돌리는 거죠 요런 개념은 예전에 다른 게임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시간을 돌리는 예 페르시아 왕자 맞아 페르시아 왕자 그 칼이 있는데요 그것도 시간을 이렇게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어 오오 아 캐시미어 음 캐시미어를 입고 있었네 스위치를 스위치를 조작해서 물이 튀게 만들었어요 음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어 어 시간을 돌렸군요 다시 올라가네 어 또 시간을 한번 돌려보겠 한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흠 또 하든 페인트 치重要하고 있네요 또 한번 돌려보 melhor op 끝까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? 뭔가 템퍼? 템퍼? 룩? 템퍼? 뭔가 계획이 있나봐요 나이스 어? 음 시간을 돌렸으니까 원래 저 아저씨가 펜트 칠하기 전으로 돌렸네요 어 이제 올라오네 이 여자애가 저 계단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뭔가 템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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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오 뭔가 빨 빼 빼 어 당겨 당겼어 음 이게 작동하는지 보고싶다네 이걸 돌리면 다시 물이 튀겠죠 캐시미어 타령을 하겠죠 어 뭔가 자리를 바꿨어 일어났어 얘들이 올라가 뺐wny니까 저기 위험할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오죠 우우 어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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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으으으으음. 페인트가 완전히ội이나FT.. 캐시.. 캐시미어에 페인트가 모자 그랬네.. 에에.. 복수를 한건가요? 네 복수는 너의 것이군요 스윗 어? 예 혼자있네요 좀 불쌍하긴 하네요 빅토리아가 말을 함 걸어볼까요? 오 맨, 혼자있으니까 슬프고 그렇지 혼자있으니까 슬프고 음... 놀릴까요? 아니면 위로할까요? 위로하는게 좋겠죠 plataforma 페인트 묻었어 얼굴에 음.. 막 위로하네요 음.. 음..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음.. 음..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음.. 음.. 어?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..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음.. 새로운 그.. 기숙사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어? 어? 아깝게.. 친군가봐요 뭔가.. 담.. 담종과.. 뭐.. 가지고 가네요 살짝.. 치면서.. 지나갔습니다 음.. 음.. 어.. 이런.. 음.. 이런 방식으로요 스읍.. 게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.. 음.. 스읍.. 되게 너레이티브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제 말이 좀 섞이는데 좀 오디오가 겹치기도 했네요 예.. Life is strange 예.. 괜찮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스읍.. 이게 시나리오도 어.. 좋고 이야기도 좀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즐기세요 그.. 말하나... 말하boarding